포스코 에너지는 국내 최초 최대 민간 발전 회사로서 지난 50여 년간 수도권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철소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활용한 부생가스 복합발전소와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진출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에 오시면 저희 포스코 에너지 부스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스에 오시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어떻게 저희 주변에서 활용되고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는 포스코 에너지 신재생타운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에너지는 HK터빈과 함께 반작용 스팀터빈을 개발을 해서 지금 해외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 오신 해외 바이어분들과 함께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협약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사업까지 지역의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건설한 몽정2 석탄화력발전소를 시작으로 해서 해외 IPP 사업도 전략적으로 진출을 할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투자고試 그리고 스포츠